지금 협업으로 잡아야 해. 나 혼자 못 잡... 일단은 함정 설치 좀 하고 폭발 함정 넓게 넓게 음? 저 위에는 뭐야? 왜 또 쥐들끼리 싸우고 있어? 요기는... 기절함이 좀 깔아주고 이 정도는 되겠지? 저한테 도와줄게 저한테 도와줄게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해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해 우리는 이곳에서 도와줄게 충격 폭발 함정 일단 온... 온 동네 지뢰로 다 도배했어 우리 나한테 도와줄게 우리 나한테 놓을게 뭐 좀 사로잡는게 아 얘는 아예 안 부서진가보네 하얀 내 성 불량먹어볼까 야 함정 깔아 뜬거 그냥 광역으로 다 터져버렸네 좀 뛰어가지고 함정 설치했었어야 했는데 죽었으면 왜 왠지 겨울을 미안하게 죽겠지 asons 불량먹어볼까 파이팅 일단 가슴 가슴 쪽을 흘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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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오브젝트 나무도 부셔? 오씨 오브젝트 나무도 부셔? 아 타령 없어? 어? 얼려서 패는게 약점인데 지금 내가 얼리는 화살이 없어 얼려서 패지를 못하고 얼릴때까지는 이제 데미지 잘 박혀 아 300개야 100만씩 박히는 유지야 300씩 박히는 아 얼리는거 풀렸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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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 에 에 플스 게임 사쿠네 그래도 함정 때문에 피가 한 20프로 깍고 시작해서 다행.. 함정 해수 음? 한마리 어디갔지? 왜 안먹어져? 어이씨 왜 태만 먹어져? 한마리는 신장인가? 레어있네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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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냉기... 아까 지금 냉기 화살만 많으면 진짜 쉽게 잡는데 그냥 노가 되가지고 냉기 화살 꽉 채워가지고 오면 그게 더 빨리 잡겠다... 그냥 쌩으로 잡는 것보다 아무튼 없어 여기? 아따 질감 보소 씨 김치 근데 로봇 디자인 진짜 와 정말 게임 역사계에요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애 로봇 디자인 나는 근데 뭐 나는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게 나는 덜이지 좀 익숙하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오락기로 오락을 해 가서 그런지 조이스틱으로 해서 그런지 총 싸움도 조이스틱으로 하는게 편해요 사람마다 이제 차이지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도 PC PC로 게임을 접하기 때문에 배탬 다 모았나보다 덱스 투 유 아멘 어, 또 어디 가야해?